네. 레드캠프 오늘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후 2시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지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의원님은. 무조건 기각이죠. 무조건? 네. 100%. 100%? 장담합니다. 근거를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애초에 탄핵 될 거라고 생각하고 탄핵 통과시킨 것도 아니고 당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서 정치적으로 책임을 물은 게 잘못된 방향으로 물은 거죠. 탄핵이라는 건 법적 위법 혹은 헌법 위배되는 이런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중대한 법 위반. 그렇죠. 그런데 전혀 없어요. 법 위반은. 그런데 당시에 발언이 좀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민심이 안 좋았고 그걸 등에 업고 공격을 엉뚱한 방식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재난안전법 위반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잖아요. 위반한 거 없어요. 지금 법 위반한 사람들은 이미 다 지금 수사하고 있고 기소돼 있잖아요. 용산구청장이나 용산사장. 다 풀려나기도 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 법적 책임이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재난은 현장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시 이태원은 용산구에 있고 그리고 이번 충북도는 충북도나 청주시나 그리고 경찰 해당 경찰 이렇게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그 책임이 명확해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예를 들어서 재난예방조치 의무를 성실히 안 했다라든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품위 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 점을 님까지 얘기하던데 이건. 그러니까 정무적으로 비판할 소지가 충분히 있죠. 충분히 있고 당시에 비판도 많이 받았고. 그런데 그것과 탄핵 문제는 별개죠. 그래요. 노무현 대통령권도 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권도 당시에 선거부위반 소지가 있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명백한 위법 중대한 위법. 중대한 법 위반이 아니에요. 해당 사항이 아니었고 그래서 우리 역풍을 맞았죠. 탄핵을 추진한 쪽이. 그게 이제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된 이후 법사위원장이 탄핵소추위원장을 맡게 되는데 김도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법사위원장이다 보니까 민주당 안팎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적극적으로 임하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아까 제가 김승헌 의원 2부에서 인터뷰를 했거든요. 이거에 대한 과정이 어떻는지 질문을 드렸더니 방해도 안 했고 노력도 안 했다. 민주당의 법사위원장이라도 기각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내용을 쭉 다 아는데 그리고 자기 변호를 할 거 아닙니까. 민주당의 법사위원장님은 탄핵 되는 쪽으로 몰고 갈 거고 그런데 또 변호를 할 거 아닙니까. 이상민 장관 측에서는. 그럼 법이 뻔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러면 민주당이 역풍 맞을 거라고 보세요. 만약 기각 결정이 내려지는 건. 어쨌든 이제 행정부 특히 중요한 재난의 핵심 부처를 지금 공백 상태로 빠뜨리게 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은 당연히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도의적 책임은. 그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법적인 책임 말고 정책 책임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다고요. 그렇죠. 정무청 책임이 있죠. 그래서 사과도 여러 번 했고. 그러면 만약에 오늘 헌재에서 기각 결정이 나온다면 본인으로서는 실출된 자신의 명예를 일정적으로 회복을 했다고 치고. 그러면 내가 정책 책임은 지금 이렇게 깨끗하게 지고 물러나게도 혹시 이렇게 선언하는 시나리오는. 빨리 일해야지. 지금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장관 공백이 아무리 장관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부처의 기강이나 실제로 집행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할 일이 태산 같잖아요. 물론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그냥 빨리 쫓아내고 싶겠지. 그런데 이제 그럴 경우에 새롭게 지명하고 청문회 거치고 그러면 또 몇 달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장관 공백을 사회상 행안법 무정부 상태로 있는 건데 그걸 바라는 거죠. 민주당은. 그런데 그거 참 잘못된 거죠. 만약에 기각 결정이 내려진다면 유족분들의 상심이 상당히 클 것 같은데요. 유족분들의 아픈 마음은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특별법 화끈하게 처리하면 안 됩니까 그거? 이태원 특별법. 민주당이 과거 세월호를 보더라도 과행위법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좀 몇 가지 정돈을 하면 아마 논의가 될 수 있을 텐데 현행법은 아마 너무 과하게 되어 있어요. 저도 내용을 보니까. 그래요? 지금 특별법 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특별법. 제가 내용을 한번 살펴봤는데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송 지하수 참사권이 있잖아요. 관련해서 국무조정실이 지금 벌써 십수명을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법률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이다. 이 기조에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우리 법은 재난현장주의고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래요?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충북도로가 충북도로거든요. 국도가 아니라 지방도. 지방도죠. 그래서 1차적인 책임은 충북도와 충북경찰에 있습니다. 중대시민제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여태까지 케이스가 없잖아요. 한 번도 사례가 없죠. 그렇죠. 없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도지사나 충북경찰청장은 내용적으로 중대시민제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다해야 되겠죠. 법리적으로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국무조정실에서 김영왕 충북지사는 왜 안 하는지 그건 법상 감찰대상이 아니다. 국무조정실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산추직업과 그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버리면 중대시민제에 해당이 된다면 수사 대상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어찌 본다면 연결이 되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홍준표 대구시장 있잖아요. 이른바 수해 골프 관련해서 내일 윤리위에서 징계 심의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홍시장님이 사과도 하셨고 핵심은 골프를 쳤다는 것보다는 당시 공무원들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데 시장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해명이 국민들 아픈 마음을 더 긁었다 이런 거죠. 그리고 또 사과를 해놓고 또 사과에 진정성이 없다 이런 논란까지 생기고 그래서 그래도 아무튼 제 입장에서는 중진계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었으면 좋겠다. 전망이 아니라 희망? 왜냐하면 단체장이잖아요. 단체장이고. 그 지역에서 평가하고 심판하는 게 1차적이고. 예를 들어 당적을 박탈하더라도 단체장을 잃는 게 아니거든요. 단체장은 그대로 하는 거거든요. 결례되는 질문일 수 있는데 두 분 사이 안 좋았잖아요. 저는 합리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설전도 많이 하셨고.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아주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지만 이번 거는 당은 심판볼 위치에 있는 건 아니다. 분수를 둘 수는 있지만. 그런데 이게 어떤 윤리 규정이 입안이 명백하다고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그렇죠. 그런데 윤리 규정이 제가 볼 때는 조금 낡았어요. 윤리 규정이. 왜냐하면 과거에 골프가 일부 특권층의 스포츠였을 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지금은 대중 스포츠고. 그래서 어쨌든 홍 시장이 잘못한 건 테니스를 쳤어도 테니스를 쳤어도 직원들이 비상근무할 때 본인이 그런 공무원들과 함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 이런 거지. 테니스를 치면 오케이. 골프를 치면 안 돼. 이런 식의 지금 우리 당의 윤리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006년에 홍문정 의원이 수해 골프로 제명된 사례가 있잖아요. 이걸 비교 사례로 많이 하는데 이때는 낡았다라는 말씀이. 시대가 좀 지났다.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2006년에 비해서 시대가 좀 지났다. 그럼 제명까지 갈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제명까지 갈 사안은.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로 좀 넘어가죠. 천공의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지금 보도와 경찰에서도 아마 그런 식으로 잠잠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데 백재권 씨다. 풍수지리가. 천공이 아니다. 그런데 천공도 가고 백재권 씨도 갔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또 어제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 저희 인터뷰에서 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분은 계속 일 키우네요. 부승찬 대변인. 네. 천공이 아닌 건 확실한데 그럼 여기서 정리를 해야지 천공도 있을 수 있다. 이건 이분의 그냥 상상 속에 있는 소위 네피셜 같고. 그런데 이 사건을 보는 시각이 이게 문화냐 미신이냐 이 논란이 중요한 것 같아요. 풍수. 풍수를 보는 게. 그런데 이걸 미신으로 볼 수도 있지만 문화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배산임수가 과학입니까? 좌청룡 500호 나오거죠. 그게 과학입니까? 하지만 미신이라고 우리가 격하하기에도 모든 국민들의 상식이잖아요. 아니. 제가 여기서 한번 그럼 질문을 바꿔볼게요. 아니. 저는 정치인들이 전보로 다니고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문제 삼지 않죠. 왜냐하면 그건 개인적 처신의 문제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핵심적인 문제는 개인적인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예를 들어서 역술인이나 이런 사람을 찾아가는 거가 아니라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의 민간인인 풍수지리를 전공했던 민간인을 끌어들인 거예요. 어떤 적절성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죠. 누리호 발사하는데 첨단과학의 시대에 성공하라고 고사를 지냈습니다. 이거 어떻게. 그거는 누리호 발사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 거죠. 다시 말해서 누리호를 언제 발사할 거냐 발사할 거냐 말 거냐 여기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아니잖아요. 영향을 주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자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사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육참총장 공간을 갔는데 실제로 이사한 데는 외교부 장관 공간이잖아요. 아직까지는 일방적 주장이고 검증된 사실은 아니니까. 다시 말해서 백재권 씨가 육참총장 공간을 갔다고 치는데 그럼 외교부 장관 공간을 갔느냐 안 갔느냐. 이건 아직은 검증돼야 되는 사안이지 사실로 전제하고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결과가 나오기 전에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행위에서 이분을 불렀다라는 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풍수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사회에 거의 상식에 가까운 문화로 정착한 것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미신을 끌어들였다. 공무에 이런 비판은 좀 과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학교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공적 판단하는데도 풍수 한번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차 얘기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도 민간인도 이사 갈 때 손 없는 날 따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공적으로 문제 삼지 않는 이유는 공적인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실 이전 대통령 관저 이전은 공적인 사안을 본다라 안보 사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손 없는 날 있잖아요. 그게 과학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런데 기관이 공공기관이 어디로 이사하는데 가급적 손 없는 날로 하자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공적인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미신을 개입시킨 것이라고 비판을 해야 될까요? 그럼 문제 삼을 수 있죠. 하자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준은. 우리 국민의 일정에 저변에 공유되는 문화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공적인 결정 과정에 개입시켰다고 해서 이렇게 비판할 수가 있느냐.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이게 약간 논쟁적으로 가서 여기서는 끊겠습니다만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어디까지 이야기가 거슬러 갈 수 있냐면 그러면 왜 청와대에서 나왔느냐. 그러면 청와대 터가 좋지 않아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면 이건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죠. 그럼 근거가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되고. 아니. 왜냐하면 풍수가 만약에 개입이 됐다면 대통령 관자만 아니라 청와대에서 나오는 것부터가 만약에 개입됐다면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청와대의 풍수가 문제가 있었다면. 아니. 그 이전부터. 사실 세간의 권리.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전에 독재정권은 본인이 원하면 얼마든지 이사를 할 수 있었잖아요. 그 이전에는 풍수를 지금보다도 훨씬 더 중시여기고 존중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건 말이 안 되죠. 이준석 전 대표가 아니 오염수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풍수를 이야기하느냐. 이런 지적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나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문화와 미신 사이에 이걸 온 국민이 믿고 있는 어떤 관습이 있으면 이걸 사회 문화로 봐야 된다는 거죠. 저도 우리 어머님이 손 없는 날 뭐 해야 된다 하면 제가 싸우기 싫어서 어머님 말을 존중을 하거든요. 그걸 굳건히 믿고 있는 아주 상당수의 층이 있잖아요. 다시 말씀 공적 사안과 사적 사안은 나눠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공적 사안에 있어서도 아까 제가 이건 더 이상 논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판단은 우리 애청자 여러분.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손 없는 날 이사를 한다고 했을 때 그걸 굳이 시비 걸어야 되냐. 하나만 더. 그러니까 어제 부승찬 대비는 이 문제는 제기했어요.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일 수 있다. 백재권 씨를 부르는 것은. 그건 고발하라 그러세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도 민간인인데 군사시설에 초청을 받아서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천안함이나 여러 가지 마리논이나 군사시설 안에서 행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 tf가 불러서 통제하에 갔다 오면 문제가 안 되는 겁니까? 초청해서 공식 책임이 있는 기관이 초청해서 민간인들이 많이 들어가죠.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이 자리에서 코인 논란의 주인공은 김남국 의원은 아주 강도 높게 비판하신 바도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권영세 통일부 장관 코인 거래 얘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400번 이상 했다. 어떻게 보십니까? 차이점이 그거죠. 그래서 김남국 그러니까 1년에 한 100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년간 400회라고 했습니다. 400회니까 1년에 백 몇십회 되잖아요. 그렇죠. 평균. 김남국 의원은 아마 수천 번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횟수의 차이로 그냥.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거래 내역을 지금 이번에 신고한 분들은 본인이 다 알아서 공개를 한 겁니다. 자진 신고죠. 자진 신고를 합니다. 김남국은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거래 내역 신고를. 그래서 지금 본인이 밝힌 그 계정. 계정으로 확인된 거래가 거래만으로도 지나치다. 여기에다가 본인이 밝히지 않은 계정. 그것까지 이제 추정을 해볼 때 이건 코인 업자다. 국회의원으로 보기 힘들다고 해서 저하고 똑같은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사실상 코인 업자라서 이제 제명을 한 것이고 나머지 분들은 1년에 100회 정도면. 그 점을 의원님 중시할 수 있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예를 들어서 이게 하도 코인이 되니까 얘기가 되니까 어떤 건지 알고 있어서 내가 한번 100만 원 넣어봤다. 이런 것 갖고 문제 삼기는 좀 힘들다고 봐요. 그렇죠. 그런데 권영선 상관은 지금 4천만 원. 그렇죠. 그리고 3년간 400회 이상 거래. 이렇다면 단순히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런 차원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주식하고 비교를 하면 하루에 한 번 거래하면 1년에 한 휴일 빼면 한 250회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다고 보기는 어렵죠. 1일 1회 이하면. 이것저것 다 떠나서 민주당은 형평성 있는 처리를 주장하던데. 그 정도 균형 감각이 없어요. 거의 코인 업자처럼 코인 거래한 사람이랑 하루에 한 번 이하로 코인 거래한 사람이 그게 형평성 문제가 되는 건가요?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지. 코인 업자와 그냥 한번 해보는 거지. 그러니까 최소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김남국 의원을 불러서 소명을 듣는 절차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징계가 필요하냐 아니냐 권고를 하잖아요. 그럼 최소한 권영선 장관에 대해서 최소한 이런 동일한 절차는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에서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조사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과정을 거칠 겁니다.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보시죠? 거칠 겁니다. 민주당에서 하면 각할 기각을 하든지 심사를 하든지. 그런데 문제가 없죠. 김홍고 의원 같은 경우도 어쨌든 다 투명하게 공결한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짧게 다른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원순 씨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그런데 대통령의 세례에서는 일체의 입장 표명을 안 하고 있는 게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법 최종 판결이 나면 입장을 밝혀야 되겠죠. 아직 최종 판결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제 어떤 보도가 나면 도이치부터 관련해서 1심 판결 나왔는데 이로써 뭐 어떻게 됐다는 대통령 그때 코멘트 나왔던 거 기억하십니까? 입장 나왔던 거? 그거랑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최원순 씨 같은 경우는 다른 혐의에 대해서 1심에서 유죄 나왔다가 항소 대법 가서 무죄 나왔잖아요. 다른 건? 다른 건. 그래서 다른 혐의 또 다른 혐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최종심까지 좀 지켜봐야 된다. 그런데 의원님의 그런 말씀에 따르면 도이치 같은 경우도 1심에서는 하지만 2심에서 뒤집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입장 발표하면 안 되죠. 대통령의 세례는. 그런데 아무튼 유죄가 나왔을 때 최종 유죄가 나왔을 때는 입장 발표하는 게 필요하죠. 대법원 판결이 확장이 된다면. 그때 뒤집혀서 무죄 나오면 밝힐 입장은 또.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